안녕하세요. 부산의 독보적인 차량 디테일링 유튜버 맥시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TAC 시스템 전 제품 라인과 기타 필요한 케미컬들을 포함해서 인트로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뒤에 있는 이 차량 과연 뭘까요? 굉장히 슬프지만 뭔가 희망치 않은 느낌의 차량입니다. 사회초년생인데 쉽게 말해서 부산 사람이 인천 쪽에 온라인으로 뭔가를 구매를 했어요. 소나타 뉴라이즈 2.0 LPI 모델입니다. 화이트 펄 촬영이고 그냥 엉망입니다. 지금 굉장히 엉망이에요. 눈탱이를 맞았는데 눈탱이 맞은 만큼 제가 뭔가 해줄 게 없나 이런 얘기 좀 이렇게 화면 앞에서 하는 게 좀 미안한데 눈탱이 맞은 건 사실이니까 자기 위안 삼아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오빠 저 잘 사지 않았어요? 아니야 라고 대답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즐거워요. 지금 이 차 닦을 생각에. 이제 간단하게 오염들을 보고 그 다음에 고압수로 프리워시를 하고 계로지로 입성을 해서 제대로 디테일링 세차를 즐기고 출고를 시켜드릴 겁니다. 아침 8시 반까지는 제가 그분에게 도착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간결하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염도 사진 찍을 때 그리고 오염도 동영상을 이렇게 내보낼 때 먼저 인트로 멘트가 없었죠. 조금 심심해서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호객님의 차이기 때문에. 자 한번 가보시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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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대9로 씻어갈 거예요. 이래서 니트비 정갑을 껴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러스트 블러드. 이건 희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희석비가 없어요.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TAC는 희석비가 좀 좋으니까 많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이게 500ml니까 반 넣어 볼게요. 그 250ml잖아. 희석비가 좀 넣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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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라색들이 다 철분이에요. 철분이 이런 거, 이런게 더 철분이죠 반응을 하는거죠 빨리 헹궈내야 되겠어요 반응을 하는거죠 반응을 하는거죠 반응을 하는거죠 새코를 뿌려줍니다. 흐흐 좋아하는 색이다 안전캡 칭찬해 예전에는 안전캡 열면 갑자기 확 쏟는다고 위험하지 않냐고 그랬는데 그 뒤로 공부하다 보니까 법령도 그렇고 여러가지 뜻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죠 찍찍찍 오 오 두가지네요 트리거 굿 오 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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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타르가 생각만큼 없네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오 오 좋아 이 녀석은 타르가 아니고만 떼구만 아이씨 지우고 싶다고 엄마 웬일이래? 타르가 없어요 그런 방법이 있지 타르 제거는 스티커도 제거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보니까 출고 떼고 다 살아온 것 같아 타르 제거 떼어라 봐봐 어이구 들어라 아무것도 없는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여기가 색이 좀 달라지더라고 햇빛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워진다 지워진다 이거 봐라 성능이 좋아요 보니까 이런데도 엉망이네 와아 이 아들은 차도 안 닦고 중고차로 타나 승이 없다 승이 없다 진짜 따자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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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렌 타이어 시렌 타이어 시원 트릭어 마다 다르네 직진 잠긴 건 같은 야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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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춧가루 포보라 볼래 봐야겠다 전화. 난이 없으니까. 막. 너무 몸이. 워우. 워우. 와 대박 우와 바삭 후추 으음 슥 연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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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음, 잘 섞은다 와, 이게 역대급 거품이다. 케마하지 못했던 거품인데, 우와, 대박. 오케이. 탈을 깼는데 왜 안나오지? 좀 닦아볼까? 오 네 굿 대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춥다. 인턴시브 APC. 찌든 때, 기름때. 지금 내가 딱 필요한 걸걸. 수선화 칼 좀. 좀 진하게 타야 되겠다. 본 게임 시작이네. 우리 그룹, 고양이님이 그린 건데, 예쁘지요? 추억도 있고, 소중한 녀석입니다. 가보자. 가보자. 징그럽다. LPG고, 디젤이고, 45번. 징그럽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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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징그럽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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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이건 안 꺼내려는데 아 도저히 안되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정도선에서 트레이베리콕 와 대표님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쇼 와 이 시행봐보다 이거 완전 먹었구나 가스인데 왜 이렇지 완전 먹었다 개인적으로 이것도 다이어트 와 이런 페인트 벽개진네 고춧가루 탕수수수 장바구니 터빔빔빵 흙에 터빔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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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빵 고춧가루 와 이거는 뭐 이거는 희석을 하는게 아니고 원옥을 써야되는데 희석비를 엄청 높였는데 이거는 아 좀 오래버렸다 와 이거는 약문제가 아니고 그냥 도장에 완전 별로 붙었네 이건 나중에 따로 테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속상하네 보니까 에칭이 너무 심하게 생겼어 산성이 없네 TH도 잘 나가는데 이거 아니 이런 데는 잘 나가는데 와 너무 고작됐다 와 이거 다음에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와 너무 가볍게 봤다 밑위질을 하겠습니다 그냥 와 도전해야 되겠다 18L 버킷 기준 30ml 넣어주신 후 거품을 만들어 오염물을 제거해 주십시오 희석비가 나와있네요 과샤프는 허허허 와 이 라벨이 가린다는게 진짜 마음이 아플 정도로 색깔 이쁜데 미쳤따리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불찰입니다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샴푸가 파란색이다 치킨 오 그래 요단력 좋네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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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주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컬처맥스 리뉴얼 된 거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거 아시죠? TLC 시스템에서 저를 믿고 처음으로 그때 이벤트 용품도 지원해 주시고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한 대여섯 번 셀 수 없이 제일 예정하는 왁스래요. 대표님께서 그래가지고 굉장한 리뉴얼을 거쳤다고 하는데 그때 이후로 어떤 직광을 보여줄지 한번 바로 뿌리고 오겠습니다. 바쁩니다. 가봅시다. 오케이. 향이 좀 달라진 거 같은데 아 맞다. 이거 테크를 안 돌렸네. 페인트 클렌징으로 안 돌렸습니다. 아 나이스 이 층 그대로 있네. 아 아까 할 게 너무 많아서 헷갈려버렸네. 광도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좀 다른 광이다. 괜찮은데도?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지금 탈취제가 있는데 이거 해도 페인트 클렌징을 제가 지금 깜빡해서 큰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와서 해야 되니까 코팅만 좀 해주고 다음번에 바로 페인트 클렌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거는 설명서대로 그냥 뿌리고 고압수만 쳤어요. 갈비는 날아갔습니다. 지금요. 밖에는 지금 해가 떴고 뭐 이렇게 디테일링을 즐겨봤는데 와 힘은 든데 재미는 있어요. 지금 마스크를 써서 웃는 거를 못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지 대여 시간도 다 됐고 이 친구도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부산의 독보적인 차량 디테일링 유튜버 엑시멈 크루의 엑시멈 이었습니다.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성능이 이렇다 저렇다 한번 평가하는 시간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요 행운의 선물이 또 생길지 이렇게 협찬해주신 TAC 시스템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더 활전하는 디테일링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이런 험난한 차량을 계속해서 한번 섭외해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연습은 끝났습니다. 이제 실전이 남았겠죠. 하... 겨울은 겨러지에서 지금까지 엑시멈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